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저는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 지금 시간 12시 2분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조금 하다 보니까 1, 2분 정도 지났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미리 한 8분 정도 가까이 들어와 주셔서 기다리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드셔야 되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아까운 시간을 아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3일 이제 벌써 이제 마리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시기가 됐고 또 23일과 24일에는 미국 시간으로는 상당히 큰 이벤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오늘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아주 엄청나게 호조세로 나오면서 상당한 시장의 기대감 미국장에도 불어 있었는데 또 그와 반대되는 역시 역풍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더리움 ETF 승인 초일기 그리고 크립토버반 전격 통과 이런 썸네일을 뒤에 다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걸어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ETF 상황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숫자가 맨 왼쪽 거를 보시는 게 맨 왼쪽이 이제 블랙락 아이비트입니다. 그리고 숫자의 단위는 밀리언이기 때문에 2억 9천만 달러의 아주 거금이 이제 아이비트 블랙락의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ETF로 유입이 됐던 어제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숫자로 보시면은 맨 위에 오른쪽에 빨간색은 이제 순 유출이 됐다는 그런 색의 이제 마이너스 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7일 연속 순 유입이 거래일로는 7일 연속 순 유입이 됐던 그런 모습 그리고 세 자릿수 이상 밀리언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침까지 지금 확정된 사안으로는 지금 아이비트가 찍혀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굉장히 어제보다는 많이 약화된 모습의 매수세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이비트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맨 왼쪽 칸 오른쪽 거는 FBT 씁니다. 피델리티 건데 그나마 피델리티의 ETF가 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순 유입세는 유지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미국 장세 그리고 매크로에서 나온 이제 FMC 회의 관련된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숫자 크기가 많이 줄었네요. 네. 숫자 크기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이제 4월에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할 때보다야 그때는 막 계속 다 영치키고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아주 많이 늘었던 이번 주간이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현재까지는 미국 비트코인 ETF가 어디까지 왔는지 UAM이죠. 이제 보유 자산이 5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앞자리가 6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이게 한화로는 80조 원 정도 80조의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UAM을 산정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140년까지 쫙 아무리 채굴자들이 뭐 어떤 방법이 바뀌든 중간에 우리 후세대가 어떻게 하든 합의를 해도 비트코인은 시스템적으로 2140년에 2100만 개로 딱 끝납니다. 그중에 벌써 ETF가 갖고 있는 건 4%가 넘었고요. 84만 개나 있어요. 아니 출시된 지 네 달 만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주체가 워낙 큰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벌써 4%가 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장사 중에 우리 저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가 21만 4400개 더 외우셔야 돼요. 21만 4400개. 네. 21만 4400개 갖고 있는데 벌써 ETF가 그의 4배 했다라는 84만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홍콩도 지금 몇 천 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깃이 한국과 이스라엘이 ETF가 비트코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세계 각지가 다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상품이나 자산 무슨 뭐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다 채택을 하면 참 많이 부족하겠다. 그렇죠. 공급이 너무 적다. 공급이 적어 보이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2100만 개에서 우리가 이제 너도나도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샤넬백의 한정판을 사기 위한 서공동 롯데백화점 앞에 줄을 갔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는데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어찌 됐든 공급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땐 가격 상승 요인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기계적으로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매크로 지표가 이제 좀 쿨리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불미의 마스코트 현진우나 화이팅 JM킹님이신데 아는 분이죠? 아니에요? 고마워. 다음 장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렸던 오늘 미 하원에서 오늘 아침 6시 반쯤에 통과된 21시기 금융혁신기술법. 이게 풀네임이 되게 거창해요. 엄청 길어요. 네. 엄청 거창하고 되게 그럴싸하게 잘 지어놓은 이름이고 이걸 딱 줄이면 피트 21이거든요. 마치 뭐 무슨 영화에서 보면 무슨 법이 통과돼서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67%의 찬성률로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토큰의 지위. 이 토큰은 뭘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증권으로 봐야 되냐. 상품 커머디티로 봐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권으로 보면 관할 기관이 SEC로 가고. SEC죠. 그리고 이제 상품 커머디티로 가면 CFTC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류의 기준. 그리고 그럼 증권이 아니고 싶으면 이 블록체인, 이 토큰, 이 코인은 어떤 뭐랄까 캐릭터리스틱,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일단은 개괄적으로는 정립을 해놓은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법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 통과된 오늘 미국 시간으로 무슨 날입니까? 피자 데이죠. 비트코인 만 개 가지고 피자 두 판 바꿔먹은. 그러니까요. 얼마야 그게. 봤는데 41억이라고 했나? 40. 뭐 그렇대요. 산정할 수도 없는 그런 날인데 아무튼 그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피자 이벤트도 하고. 맞아요. 이벤트도 하고 했죠.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맞춰갖고. 통과가 됐네요.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유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5월 22일은. 5월 22일은. 암호화폐데이. 암호화폐데이. 크립토데이로 나중에 뭐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딱 맞춰서. 아마도 이거 주도한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이. 노렸을까요.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런 하원의 통과 이런 것들은 미국장이 마감된 뒤에 정규장이 마감된 뒤에 나온 소식들이지만 엔비디아가 아까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심지어 지금 천 달러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들이 이제 130만 원짜리 한 주를 사기 어려우니 심지어 이걸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고 배당금 얘기도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10분의 1로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 분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장은 혼두세였고요. 크립토는 아까 보셨지만 6만 9천 5백까지 밀렸어요. 앞에 7자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 이유예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fmc 의사록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한두 주의 코장세가 매파였던 것 같은데 되게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의 멘트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록을 실제로 까보니까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연합인포맥스의 표현으로는 배리어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의원들 다수의 여러 의원들이 물가 2%의 타깃을 향한 진전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비싼 섹터별 물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추가 긴축이 적절하다. 추가 긴축이 적절하다는 말은 곧 뭐가 뭐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그러기도 하고 추가 긴축은 적절하다. 금리 인상 여전히 할 수도 있다. 그럼 안 되는데. 뭐 그거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상당히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장. 제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코스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영향이 있을 걸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말을 잘 봤구나. 그러니까요. 금리 인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다음 차 한번 보면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벤트 또 열었어요. 아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한국은행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5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10일 연속 동결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가깝다라는 판단이 전문가 코멘트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3.5%입니다. 뭐 지금 시중은행 5대 은행 가셔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런 거 이제 들겠다라고 하면은 한 3% 정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되게 물가는 오르고 기준금리는 동결되어 있지만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기예금 금리 대비해서 내 지갑은 줄어들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1년속 동결 상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기사 그리고 발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이제 연합뉴스의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전망치 GDP 전망치는 상향한 것을 발표를 했지만 밑에 기사를 읽다 보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올해 기조로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예를 들어 양적 축소에 대한 완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겠다 이런 컨센서스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 전망치를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내년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오늘 금융통합위원회였습니다. 오늘 FOMC 의사록이 나왔고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까지 이렇게 해서 오전 뉴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전 뉴스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대형 뉴스죠. 이더리움 ETF 승인각이 갑분. 갑자기 분위기 딱 반전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이은지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는데 25% 이건 뭐 가당치 않은 상황이지만 안 될 거다라는 얘기였죠. 아예 안 된다고는 못하니까 25%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75% 에릭 발추네스가 75%로 바꿨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계 은행이죠. 금융사인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켄드릭은 이제 90%까지. 90%면 그냥 뭐 거의 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이걸 또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 5월 초까지만 해도 같은 사람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걸 확신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는 컨센서스는 75에서 90까지 이렇게 레인지는 분포돼 있어서 아마도 내일 새벽에 그래도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에릭 발추네스가 이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SEC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ETH 이더리움의 ETF 승인으로 태도를 반전했다. 180도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겠지만 increasing the political issue. 이 과로에 딱 써져 있네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손바닥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언의 이야기가 배후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자 다음 보면요. 왜 그럼 뒤집었을까? 에릭 발추네스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뭔가 있어요. 그래서 게리 갠슬러가 압박을 받고 뭐 생각해봐 보니까 누가 이제 오더를 내려서 그럼 뭐 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죠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노보그라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악관이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크리프트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미국 내 크리프트 보유자가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1억 명 가까이잖아요. 8500만 명이 이게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고 여론조사 기관 거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상당히가 아니고 엄청 큰 굉장히 크죠. 엄청 큰 그런 표심이기 때문에 와 이거 무시하다가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제선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 후보자의 계속해서 지금 경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필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자기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암호화폐를 이제 최초로 미국 최초 아마도 전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맞아요. 대선 기부금을 선언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기가 sab121을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자 나왔던 여론의 향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 뭐 아마도 우리나라 보면은 민주당 산하에 뭐 민주연구원 이런데 이제 여론조사 조사기관들이 내부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돌려봤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거예요. 얼마나 넘어갔고 얼마나 내가 지금 불리한지 한세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조 바이든 일정으로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중에 이제 배런스라고 경제 전문 이제 뉴스를 많이 하는 배런스라고 찾아보시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sab121에 대한 거부권이 백악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트리거였다. 이렇게 거기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하원은 이 기회를 틈타서 피자데이에 냅다 크리프트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폐기를 그 이 하원 법안에도 어쨌든 민주당에 동의가 있었으니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들도 있으니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도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자 라팔 사달님이 일정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 ETF 얘기신 것 같은데 이게 뭐 딱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ETF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은 이제 날짜는 있고요. 맞아요. 마감 시간까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 에릭 발추나스가 자기의 의견은 4PM 그러니까 뉴욕 시간이죠. 미국 경제 기준이 되는 4PM 기준으로 EST 기준으로 4PM 정도 나올 거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5시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부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대통령은 6시, 5시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최초로 발표를 해야 되는 이제 데드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바네크예요. 맞아요. 네. 바네크가 처음으로 자기들이 신청서를 냈다고 그래서 이제 바네크의 CEO가 아까 트위터 한 것도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장표에는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처음 냈고 했기 때문에 처음 발표돼서 승인받는 회사는 자기들이어야 된다.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퉁쳐갖고 다 내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더 크거든요. 보십시오. 뭐 피델리티도 있고 아이쉐어즈 블랙락 피델리티 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네크는 야심차게 자기들이 이게 되냐 안 되냐 판단 빨리 해서 신청서를 제일 먼저 낸 건데 이걸 동시에 해주는 거는 좀 합당치 않지 않나라는 약간 좀 약간 불만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그게 있었나요? 트위터에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도 한 번에 다 났잖아요. 다 났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상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큰 기관으로 가겠죠. 그게 또 믿을만하니까요. 그래서 큰 기관에 현재 아이비트 그다음에 FBTC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매수량이 몰리고 있고 기존에 시탁펀드였던 그레스케일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네크 입장에서는 좀 순서대로 해주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3일 미국 시간 기준이래요. 그래서 내일 나와야 되는 거는 원래는 바네크 게 맞는데 이제 바네크 거를 하면서 사실 뒤에 데드라인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먼저 발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아크21쉐어즈 아크인베스트와 21쉐어즈 이더리움 ETF 이게 이제 연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뒤에 것까지 한방에 하기 위한 작업에 이번 주에 긴급하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 5시에 나오기 때문에 지난 비트코인 ETF 승인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비트코인 ETF 승인때 저희 블록미디어.co.kr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정도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었는데 아마도 저희 현지의 지금 특파원 분들이나 저희 JJ 지금 기자가 미국 뉴욕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대에 새벽 시간에 깨기신 분들은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미디어.co.kr 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갑자기 갑분이냐 이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SEC가 신청서류인 이제 19B-4번 이제 영어로 읽으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19B-4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거를 수정해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말추나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19B사는 거래소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할 때 이제 금융사나 운영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거 출시하고 싶은디 라고 해서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의향서 제안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승인됐다 그래서 이더리 미티에프가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저게 승인되면 상장은 되는데 거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스타트가 안 되고요. S-1이라는 증권 신청서에요. 이게 증권으로 판단돼서 거래가 돼야 되니까 이것까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장의 판단은 19B-4번이 승인이 되면 S-1이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 이게 근데 시차가 좀 벌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연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차에 의해서 어떤 시차를 좁히면서 승인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화면에 보시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들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 밑에 게 19B-4를 수정해오라라 그래서 수정해서 낸 거예요. 이 서류에 바네크 것도 있고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것도 있나 피델리티 것도 있고요. 맨 아래 게 피델리티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서류들을 제출을 했다고 누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거 캡처해갖고 또 트위터에 트위터가 정보에 보고해요. 잘 찾거든요 이런 거. 진짜. 그거 딱 모아놨으니까 일단 신청했다라고 해서 소식이 계속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 서류 뭐가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바꿔보라 이렇게 하죠. 수정해와라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수정이 도대체 뭐가 된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한데 이걸 빨리 바꿔야 승인을 내줄 것 같애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뉴스들을 좀 봤더니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커스터디에 코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물 ETH가 이걸 가지고 스테이킹하지 않겠다. 스테이킹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하얀 사진 기사 자른 거는 저희 기사인데요. 이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신탁 후원자 수탁자 또는 신탁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탁의 ETH가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검증에 사용되거나 추가적인 ETH를 획득하거나 소득 창출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말을 아주 어렵게 표현을 했죠. 이제 공문서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다. 그리고 바네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제출을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때 여부가 그런 거였거든요. 채굴을 예를 들어 블랙락 같은 경우는 채굴 업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논란도 사실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ETH 이더리움을 갖게 된 회사들이 이더리움은 POW 채굴 방식에서 스테이킹 방식으로 이제 proof of 증명 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많이 갖게 되고 이거를 자기들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면 이게 수익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좋겠지. 돈 버는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 증권이에요. 이더리움 자체가 증권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최근에 이걸로 돈을 버니까 네. 이걸 가지고 하면 스테이킹 되는 뭐가 있겠죠. 풀이 있겠죠.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지금도 이더리움은 중앙화 이슈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스테이킹 수량이라든지 비중에 따라서 정책을 하게 되는 일종의 회사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더리움 정책에 의사 집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마치 주식 회사처럼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처럼 이것도 증권의 일부분처럼 중앙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더리움을 자산으로서 우리가 ETF를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걸 가지고 정책을 바꿔서 이더리움의 방식도 바꿔서 돈 더 벌 수 있게 만들고 레이어 2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돈 더 벌 수 있게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스테이킹 얘기를 빼도록 하라. 물론 제가 지금 스테이킹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술적인 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개괄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하게 됩니다. 물량을 있을 때 스테이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스테이킹하는 물량이 기관들은 막대가 아까 보면 블랙락, 휘델리티, 바네크, 아크인베스트 이런 애들이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그거를 스테이킹하는 일종의 시장에다가 다시 넣게 된다. 그러면 물량이 풀린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스테이킹을 할 때의 기존에 물론 고래도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던 시장보다는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의 물량을 스테이킹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블랙락, 휘델리티가 이더리움 재단보다 힘이 세지고 이더리움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 걸로 아마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ETF가 되면 뭐가 좋으냐. 이 얘기를 또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ETH 기반의 자산의 토큰화 ETH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자산이 이제 공식적으로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토큰화된 상태에서 거래가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BTC가 이미 ETF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밀레니엄 이런 데서 부스베이 하다못해 위스컨신주 연기금 이런 데서 BTC의 ETF를 1분기에 어마무시하게 사들였죠. 비중은 작지만 많이 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코기 ETF의 페어로 가는 ETH의 페어로 가는 그런 기반 포트폴리오가 저기 써있는 오타예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고요. BTC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BTC랑 성격이 좀 다르니까 얘는 약간 회사들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의 포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얘는 프로그래머블 블랙처인 블록체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포텐을 갖고 있어서 응용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래서 연구개발 촉진되고 사용자 생태계가 확대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ETF가 많이 ETF 통해서 ETH가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다면 기관을 통해서 수용되고 개인들도 사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다음 이게 중대한 내용인데 BTC되고 ETH되는데 다른 거 안 되겠습니까? 이제 밑으로 순차적으로 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자기들이 탈중앙화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다 뛰어들 겁니다. 아마 지금 솔라나는 ETF 하겠다고 아마 드릉드릉하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대기하는 팀도 있지 않을 TF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작성 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김세이 애널리스트도 같은 얘기를 하던데 솔라나를 예상하셨죠. 솔라나와 심지어 리플까지 같이 언급을 했다는 사실로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장 보면 이거 그래서 이거가 이제 승인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체르빈스키라고 해서 암호화폐 관련한 변호사인데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트위터가 하라고 그래서 기사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워싱턴 DC 전가의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다. 이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게리겐슬러나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하도록 해세전환을 하게 할 줄은 몰랐다. 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SAB121이 태도변화의 시작점이다. 여기 배런스에서 얘기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QCP 싱가포르의 캐피탈사입니다. 여기서 승인되면 4천이고 거부치 3천인데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썼지만 아까 스탠다드 차트에 대해서 90%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14,000달러까지 봅니다. 이더리움을. 그러니까 지금 3,700이니까 한 4배 이상 오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차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1억이면 비트코인이 1억이면 이더리움은 뭐 얼마다. 이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유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말대로 비트코인 2억 간다 하면 14,000달러 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 차트하드가 되게 큰 곳인데 그렇게 큰 소리를 많이 해서 상탕을 쳐고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세야인의 플랩스 컨설턴트는 다른 주유 알트코인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오늘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됐는데 저희가 지금 이 내용 기사로도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 저희 홈페이지 많이 와주시고 관련된 영상도 지금 빨리빨리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참작하셔서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